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아 먼지에 전 재산이 얼마나 되나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섀도우의 매소가 대강 298억 정도 있지요 그리고 루타비스 럭키 218개 아이템들은 뭐가 있냐 이런거는 딱히 소개해둘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안 비싸니까 아이템들 한번씩 보시지요 교환 가능한 마이스터링 럭 30%짜리 부합공작된 에디 공식자리 그리고 럭 18%의 아이기 10자리 럭 18%의 아이기 10자리 벨트 18%의 에디 공식의 7성의 4의 20의 공격조업짜리 무기 보보방에 공공크리티컬 77초업에 보공 12% 17성 도미네이터 21%의 공식일자리 17성 모자 에디 3줄 자리에다가 15%의 6의 64초업 17성 이건 교부리니까 아 아 84초업에 썩작되어있는 어세신셔츠 18%의 에디 2% 하위 6의 20초업에 18%의 아웃 30% 완작되어있고 6의 20%의 에디 1줄 자리 신발 18%의 6의 36의 05초 공 3줄 자리 장갑 크리 크리럭 에디 3줄에 99초 숄더 09의 럭이 오른 21%의 에디 2%짜리 주온 70%되어있는 에디 2.5줄에 18% 아 엠브론 의미없으니까 보존은 보보공에 공공럭자리 망토는 5의 54초업 18%의 에디 1.5줄입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구요 자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야겠지요 이제는 다음 캐릭터 바이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측정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해봐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퍼인데요 바이퍼에는 229억 정도가 있습니다 바이퍼의 아이템 교과인 것만 할게요 6의 56초업에 공사에 힘 6 오른 5성 탈벨 15%짜리 무기 아케인쉐이드클로 17성에 매직 걸작되어있는 6초업에 보보방위에 럭공공 위시급 박무 7% 카우목 4%에 올테 12% 아 힘 12% 모자는 116초업에 17성이 완작되어있고 15%에 에디 1.5줄 교불이니까 6의 40에 0.5초업에 15%에 에디 2줄에 0.10 다음은 18%에 에디 2줄에 힘 14에 6의 48에 0.5초업짜리 신발은 에디 2줄에 15%에 6의 50초업 장갑은 12%에 에디 2줄에 94 숄더는 18%에 0.7에 힘 8 오른자 보조는 보방공에 보공공 망토는 21%에 2.5줄에 힘 84초업 17성 끝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월은 아 은월은 돈이 있을거에요 은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월은 246억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로 팬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텀은 298억정도 있구요 아이템 아케인쉐이드 위대한 데미안의 아케인쉐이드 보보공의 00 위대한 데미안 마력 3%짜리 자금마치 부족한 마력을 채워줄 수 있는 1초업의 18성이고요 그 다음에 리카운벨트 6의 32초업의 04의 럭사모른 18%의 에디 1.5줄짜리 그리고 6의 63초업 15%의 에디 2.5줄짜리 하인은 5의 76의 30% 완작보다 덱이 16인가 났고요 그리고 010이 높은 놀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5의 48의 에디 2.5줄의 15% 모자는 5의 54의 21%의 에디 2줄 견적은 07의 럭이비 오르고 18%의 럭이 2% 장갑은 104초업의 크리올스트의 에디 2줄의 럭 10짜리 망투는 6의 54초업의 15%의 럭 4%짜리 보조는 000의 00럭짜리 아 끝이지요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나워는 이제 돈이 있을거에요 먼치나워에는 295억이 있습니다 아이템은 없을걸요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먼치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프리도 템 아 먼치프리도 템이 있죠 아 생각해보니까 은월에 월장 아핵 40%짜리 있습니다 아핵아핵인트에 아핵매횝럭 아핵아핵럭 메핵매횝올스탯 아핵아핵올스탯 아핵매횝hp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206억이 있습니다 넥스트 캐릭터로 가시지요 아 참고사항은 나이트워커에 아핵아핵 얼장이 있구요 은월에 아핵아핵 얼장이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 엠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잼스톤 2800개 있었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잘 체크하셨습니다 다음 캐릭터 엠버인데요 엠버는 256억이 있습니다 엠버에도 아이템이 있는데요 엠버 아이템 17성에 에디 2줄에 100초옥 4에 84초옥에 에디 2줄짜리 17성 7에 51초옥에 에디 2줄짜리 하이 5에 56초옥에 06짜리에 9%에 에디 2줄짜리 6에 68초옥에 에디 2줄에 17성 다음은 104초옥에 에디 2줄에 17성 메소는 256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것은 아이템이지 아이템도 있습니다 엠버의 아이템 무기 부공공의 공공이 있습니다 메지컬 작되어 있는 아케인시에이드 슈얼슈터입니다 다음에는 덱스 17성에 104초옥에 21%에 에디 2줄짜리 하이 6에 60초옥에 21%에 에디 2줄짜리 상이 6에 76에 21%에 에디 3줄짜리 엠블럼 방공공의 대꾼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아이템 창고에 300억이 들어있구요 각종 이어센서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가의 올스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문서들이 있구요 창고도 있답니다 창고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아 창고란다 경매장 아 옵션 안보이죠 아 이걸 어떡하지 아 이걸로 가자 그럼 차라리 소울링 소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에 00짜리 쌍 레전드리로 준비되어 있구요 다음 아이템 마이스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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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겁니다 아이가이 엠피에 공럭짜리 그거구요 그 다음에 앱솔랩스 블루노클 다음 아이템 어 이것이 제 것입니다 17성에 62 추억에 반공 올스탯에 힙 공구프로에 힘 6% 다음 비싼 아이템 베어스 그린 베어스 그린 켄터트 베어스 그린 하나는요 30... 어 요겁니다 맥 인트에 베어스 그린 레전드리구요 하나는 레드 파일에 마이스토리 침벌 하나는 이겁니다 맥 덱스 다음은 위대한 수호 위대한 수호 하나구요 요거 나머지는 이어 센스하고 각종 각종 노장 매물들 걸렀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네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아 그리고 쇼먼츠 캐릭터의 비상 근거들이 사실 숨어져 있습니다 네네 고정도 어 어 버닝 서버는 이제 나중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9월 3일 18시면은 좀 있어 오늘 사라지겠네 다 아까우니까 한번 까주자 흠 네네 어 매수합치면 전부 얼마냐 계산기 토들겨 드려야지 계산기 298 플러스 298 플러스 229 플러스 298 플러스 229 플러스 246 플러스 298 플러스 295 플러스 206 플러스 256 플러스 256 플러스 256 플러스 2384억 정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각종 아이템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잼스톤 2900개 있었지요 네네 그리고 각종 아이템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아 영상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이만 맞춰도 괜찮겠습니까? 2384억 흠흠흠 나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어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